룰루, 저기서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룰루, 저기서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패닉 좀 해줘 나도 패닉으로 한 번 이벤트 해야 되나? 브랜드라서 몰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밀었다 너네? 이러면 라인 오히려 프리징 당하는데? 브랜드 너무 싫다 징크스 할 때 피할 게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좋아 이러면 라인이 우리 쪽으로 당겨 있어서 이거 왜 밀리냐? 라인 좋았는데 브랜드 스킬 잘 봐야겠다 좀 피해줘야겠다 드래곤 가끔씩 하는데? 이번에 버프드에서 한 번 했었는데 망했어 징크스 라인전 안 쎄 그부한테 그부... 카운터급이야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이거 진짜 나 그 새끼에 포션 다섯개야 뭐야 이거 하나 더 사왔어 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원래 징크스 지금 하면은 그...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한타에서 좋아서 뽑은 거거든요 이게? 한타에서 좋아서 내 투표에 넣은 거야 지금 한타가 오리아나하고 리신하고 피오라 있으면은 징크스 갖다가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른쪽민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펭갈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근데 이게 지금 라인전에서는 그대 아직 안 좋아요 특히 그부 상대로 되게 안 좋아서 아 나 진짜 른쪽민 100개 펭갈 감사합니다 아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어 브랜드 갱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 다 썼지 이제 아 아 마나 포션 있네 이런 거 끝까지 끝까지 포션 안 먹어야 돼 존나 열받게 아 끝까지 포션 안 먹을 거야 존나 열받게 맨날 맞고 쓰냐 회장은 이게 서포터나 원딜 입장에서 견제하는데 상대방이 그 포션 끝까지 안 먹으면 존나 빡치거든 이게 개빡쳐 이거 더 견제하고 싶고 막 더 부위하게 돼 끝까지 포션 안 먹으면은 안 먹을 거야 나 포션 끝까지 끝까지 안 먹을 거야 나 절대 안 먹어 포션 시키 어? 이걸 안맞아? 이걸? 그럼 너 혼자 잡아라 안맞으면 와 저걸 내가 못맞춰서 못잡은거야? 야 그 가만히있는걸 왜 못맞춰서 섞여놔 그럴수도 있지 뭐 어? 야 대포를 야 이거 못먹으면 어떡해 한 번 더 밀어야돼 그냥 반성하자 반성하자 쿨 맞췄으면 잡았는데 그걸 못맞추냐 아 스턴 걸린거를 야 리신이 음파를 써가지고 내가 플래시 앞플래시로 들어간거지 음파 안썼으면은 들어가면은 큐맞고 죽었지 음파 막쓰면 안되지 몰락징크스 한 번 해볼까? 해볼까? 한 번 보여줘 몰락징크스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할까? 보여줄까? 보여줄게 한 번 니네가 했대가 점수 깎아먹는거보다는 내가 한 번 보여주는게 낫지 보여줄게 한 번 이게 원래 그 부상대로 가는건 아니고 그 부상대로는 BF가가지고 멀리서 카이팅해야되고 이제 들어온 애들 있잖아 요즘 뭐 칼리스타 베인 많이 뜨잖아요 근데 칼리스타가 이제 몰락 걸면 이거 비주에터 걸면 이속이 느려져가지고 점프트리는게 느려지거든 그거 그리고 칼리스타가 들어와서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거 상대할때 몰락, 아니 비주에터 드는거지 베인같은 애들도 들어와서 싸우는 스타일인데 이속이 생명이거든 베인이 베인은 이속으로 딜하는 챔피언이야 거의 이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걸로 막 카이팅하면 딜하는건데 비주에터 걸어주면서 약간 약하게 해주는거지 그리고 걔네 둘다 딜교환 유저챔피언이거든요 한방이 아니라 근데 그 딜교환을 상세시켜주는거지 비주에터같다 그래서 비주에터 요즘 몰락을 가는 이유가 몰락가는 챔피언을 좀 많이 하잖아 막 트타로도 몰락가고 요즘 막 트위치도 많이 꺼내고 몰락가는게 베인칼리가 요즘 잘나가는데 상대로 괜찮아서 그래 뭐 무조건 그런 원딜만 하는건 아니지만 뭐 애쉬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 추천한번씩만 해주세요 흠흠 흠흠 아이 뭐 궁데미지가 약해져? 별로 없어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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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니까? 어 예전에나 좋았지 더 몰락이 어울리는거지 뭐 개수가 뭐가있다고 뭐 흠 이거 뭐 노트운 칼 다섯개네 또라이네 이거 어? 이게 라니저는 폐기하는.. 폐기로 먹고 사는 거였잖아 지금 폐기로 이기고 있지 지금 이제 원래 카운터라도 못 이겨요 징글쓰였다 그부 이기기 진짜 힘들어 딜 교환 하려고 하면은 막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압복귀 해가지고 소프트 스킬 빠지면은 그만큼 이기기 힘들어 되게 지금 이기고 있잖아 지금 한 발자국 더 왔으면 덕 걸려서 죽었는데 아 안맞았네 아 나 실수했어 빌조트 걸었어야 되는데 뭐야 그부한테 찝 실수했어 내가 아 아 이런 야 플래시 있음 진작에 음파좀 막아주지 아이씨 아이씨 야 플래시 있음 진작에 음파좀 막아주지 와가지고 아이씨 그래 그럼 슈퍼플레이를 바라는건 좀 내가 잘못된거지 그래 렐 렐 렐 비에 비었음 다 잡았음 그치 그부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게 아니야 이게 근데 베인 칼리 상대로 좋다니까 급상대로는 원래 비에프 가는게 좋다니까 한방 싸움이라서 서로 근데 이게 베인하고 칼리 상대로 할때는 비에프 곡괭이 올릴돈이면 몰락 올리잖아요 보통 보통 임피 안나올때 몰락이 먼저 나오거든 몰락 나오면 1대1 떠가지고 베인을 이길 수 있다니까 이게 베인 은신구르기만 아니면은 이길 수 있어 베인이 1대1 이긴다니까 몰락가면 칼리도 1대1 이길 수 있어 몰락가면 일어나면 아 먹어악 아 퐁 생각좀 해 보긴 뭐 헤엑 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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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날려버리는 생각떠일 필요 없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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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구르기로 은신하는거 말하는거죠 이런건 빨리빨리 한번씩 날려줘야돼 잡히면 대박이거든 이게 안잡히면 어쩔수없고 어쩔수없고 뭐 급혈 있어서 맞아도돼 흡혈이 있어가지고 맞아 상관이 없어 별로 와 몰락 빨았는데 왜죽어? 어 몰락 빨았는데 왜죽지? 아이씨 몰락 들어오기는 죽은건가? 와 이런 몰락이 이게 그게있어 빨잖아 그럼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휴우 할 때까지 피가 안차 이게 아 몰락 징크 쓰겠다 한타하는거나 보여줄게 왜냐면 이게 라인전이 급우상대로는 아까 말했듯이 BF가 더 좋아 원래 임픽하는게 더 좋은데 대인칼리 상대로 하는 템틀인데 원래 한번 보여줄라고 한거야 아쉽네 오케이 오케이 한타하는거나 보여줄게 이거갔다가 추천무식만 해주세요 줄겨찾기랑 급우상대로 가는템은 아닌데 이게 남편이 왼쪽은 이리 이 이 이리 SHIELD 뭐 SHIELD 잘 쓰면은 뭐 P 없어도 P 1이어도 잡을 수 있어 SHIELD만 잘 쓰면 안 오네 하긴 적육벤을 두개나 넣었는데 오겠냐? 베인칼리 두개 적육벤 다 넣었는데 오겠냐? 들어가! 오지마! 아이고 어짜피 죽었다 브랜드와서 파밍이나 해야지 어! 브랜드 때릴걸 존나 약하네? 어! 방어로는 없네 이새끼? 야 브랜드 때릴걸 그냥 존나 약하네? 뒤돌아서 브랜드 죽여버릴걸 스킬 피하면서 어 이새끼 존나 약하네 브랜드? 방어로는 안꼈네 와! 존나 약하네! 와! 나 잡을걸 그냥 와! 아아! 아 이런 씨 형 잡을걸 아 진짜 짜증나네 아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종아일 버다라 아아 으흑흐흠 이게 기존에 임피하다가 해서 약해보이는거지 공석으로 치면 별로 안약해 공석이 빨라가지고 아, Q 진짜 못 맞추네 아, 그보다 내가 잘 컸는데? 진겸은 스태틱이지 무조건 한 번 더 미루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압박 좀 넣어야 돼 아, 나 계속 기조가 아, 진짜 종료로 좋았네 한타 괜찮았네 아 이 새끼들 라인 푸시 지르네 야 무슨 임피였으면 뭘 덜빨리 잡아 임피 얼만데? 3800원이지? 이거 두개 합쳐서 얼만데? 어? 3200원 1100원 야 임피.. 임피에다가 단검 하나 낀건데 어... 어 별채 안나지 임피에다가 단검이었으면 왜이렇게 빨리 못때리지 어... 공성이 안나오지 이게 비슷한거 같은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임피는 2코어부터 이 새끼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쎄 임피는 2코어부터 진짜 쎄죠 2코어부터는 임피가 훨씬 쎄거야 근데 이게 더 싸고 빨리 나오고 라인도 안정적이고 라인 중에서 이득도 볼 수 있고 세네이들 상대로 임피는 1코어때 약하잖아 공속 2.2까지 올라가네 공속 2.2까지 올라가네 공속 3.2까지 올라가 걸면 안 되네요 여기서 궁 써가지고 그냥 아이씨 아 너무 이상한.. 이상하게 싸웠네 아 몰락 안 빨았네 아아 아 니가 맞아 아 이상하게 싸웠는데 이거? 병신갖냐 소음이 진짜 아 몰락 빨았으면 하나 잡았을텐데 왜 이렇게 피가 빨리 차는거야 애들이 뭐야 다 찼어 피가 또? 피오라공 때문인가? 아 차례차례 대주네 룰루 대주고 브라움 대주고 어디로 대주고 아 메자에 3이네 3 바위는 바보 용 먹었으니까 이 틈을 타서 미드를 밀자 혼란의 틈 타서 오케 풀 뺐다 미쳤다고? 내가?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오케 나는 비수를 잘 안가는데 갈 때마다 진짜 다 모았어 진짜 신기하게 갈 때마다 모았어 다 원딜으로 간거는 리신으로 갔을 땐 못 모았지 근데 원딜으로 간거 나 다 모았어 항상 20개 리신으로 한 번 간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 날아갔는데 원딜으로 갔을 땐 다 모았지 리신으로 갔을 때는 안되더라고 라이 갈까? 임피 갈까? 어 궁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집가라고 쓴건데 이런거 하면 좋지 일단 미드는 피가 안차잖아 녹톤이 궁 쓰면 죽었잖아 딴짓하고 있어서 그렇지 녹톤이 임피가도 되는데 임피가도 되긴 한데 그때 그때 애들이 방템 올리면 임피 비싸가지고 1500 언제 모으냐 다음한테 이겨야되는데 이니스좀 하자 이거 흠 흠 욕통 가면서 룰루 버프 받고 룰루 쉴드 룰루 쉴드 쉴드 날라가 그래 내가 체크 흠 저쪽에 리신이 잘 커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저쪽에 리신이 잘 커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하기 전에 빨리 잘라야되는데 다른 애들 크기 전에 리신만 잘 큰거라 유etaan 어리 찔러이씨 그렇지 혼자 다니고 찔러버리란 말이야 스펠 다 뺐잖아. 데이드 귀지 궁갔다가 스펠 빼면은. 야 너 그럼 봄 밀어라. 에이씨 치는건 좀 오바지. 다 죽이자. 와 그걸 피해? 피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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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도망갈 필요 있겟.. 있어? 어? 그렇게까지 도망갈 필요 있냐고? 아 진짜.. 아.. 아 바로 먹자 그냥 오늘 펜타킥 두번 하는건데 저거 잡았으면은 아 어차피 뒤질거면서 씨.. 아이디 뭐야 해누? 기억한다 만날 때마다 개빡해만 한다 팀으로 만나면 설렁설렁 해야지? 지졌어 나는 아이디 기억해놓을거야 아 대포 두개 안쌌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미니콘으로 빨리 바꿨으면은 왜 엿다붓냐 리신한테 야 왜 리신한테부터 오리한테 박아야지 진짜 아이고.. 이거 바로 먹혔네 아니다 안 먹히겠다 아야 먹히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드류 시간 잘 끄면 안 먹히겠다 아 대포 두대 안받고 머니.. 그 뭐야.. 미니건 때렸으면 잡았겠다 이거 아 이거 먹히겠네 elevate 아.. 아.. 개 아깝다 쓰틀각인데 근데 건 버프 갖고 있는 애가 피오라하고 리신하고 브랜드네 브랜드는 자르기 쉬우니까 얘네도 노팅라인이라 들어오니까 용이라도 먹어야지 아까 피오라가 그거 한 게 좀 컸다 마지막에 그 브람코 터지기 전에 막고 도망가게 좀 컸다 먹어라 이거 좀 먹어 아 걸어? 걸어 이석 존나 빨라 쟤 이석룸 꼈나봐 왜 이렇게 빨라 이석이 마간신인데 이석룸 꼈나봐 쟤 아 땡파츠를 차렸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힐쓰냐 쟤네 내 벨트 정말 많지 더 이유는 없어 4코어네 이제 거의 끝났네 남자답게 올공템 박을게요 그냥 올공템 추천하고 즐겨줄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추천 지금 만개 살짝 어 잠시만 오 녹톤하는 새끼들 다 왜이러냐 아 녹톤 버프를 왜 시켜가지고 아이고 씨발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또 낫았는데 조개짜끼도 한 번씩 해주세요 뭐 패 미션이야 소련하지마 누가 소련했어 누가 소련했어 아 맘대로 칠 수가 없네 와 이걸로 걸리네 아 맘 놓고 칠 수가 없네 이거 피오라가 앞에서 궁 안 막았으면 다 잡았는데 아 이런 아 이 게임 끝나겠다 잘못하면 아 오리완아 궁 한 방에 죽네 이거를 마방템 하나 올려야겠다 이거 아 내 게임 끝나겠다 이거 아 미션 끝나네 오케이 이걸 여기서 또 던져? 야 또 던져 이걸? 어 막았네? 오 막았어 굿굿 어 잘했어 던진거 아니네 잘했어 내 캐리 해줄게 한 번 막았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막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저걸 이렇게 잡아? 뭐야 다 따로 놀잖아 지금 녹턴이랑 어? 다 뭐야 사이드 그만 밀고 그리고 싸움나면 멀어도 궁 그냥 써 안 보이게 아 다 코운데 딜을 못하네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이거 밀고 싸워야 돼 얘들아 아 몰라 빨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디라이가 이렇게 까다롭냐? 애들 좀 치고 빠지 애들 좀 묶어줘 못 도망가게 너무 도망가네 죽여야 되는데 너무 막 치고 빠지고 하니까 힘드네 아 이거 게임 끝나겠네 또? 게임 막장이네 씨발 임피오스는 피오로 잡았다고? 뭐 임피아 임피아 아니냐 이거? 아 이거 끝나겠네 잘못하면 아니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뭐 CC가 있는건 아닌데 뭐 CC가 있는건 아닌데 딜이 나밖에 없는거야 지금 내가 안 때리면 애들이 안 죽어 딜 부담감이 좀 크다 딜이 나밖에 없어 녹톤 딜 같지 한 달 때 하는게 거의 없어 계속 한 달 때 오지도 않고 자꾸 딴짓해 녹톤 사이드 가지마 야 룰루도 그냥 나 시팅하는걸로 하고 있고 메자이도 세개야 지금 메자이 우리 우디로도 지금 딜 아니고 아 지금 딜이 없어 지금 나밖에 저쪽 리신도 좀 잘 컸고 피오라도 잘 안 죽고 애들 홀딩 시켜줄 사람은 필요한데 애들 못 도망가게 홀딩 시켜줘야돼 그냥 자르고 내가 팝팝팝 죽이지 머신군 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 끝났다 아 한방에 가네 한방에 밀어 밀어 미드 밀어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갖고와야지 아 이새끼 진짜 야 민현 갖고와야지 야 아 이새끼 돌겠네 아 바론가자 그냥 민현 갖고오라고 보냈더니 핑 찍어가지고 그냥 뛰어오네 민현 밀다가 어쒸 와 용 3개네 음.. 진정해 크래밧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라고? 안 들려! 저것은 죽도 않고 무엇을 도와라! 내 벨트 처음에 만취 아.. 이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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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